얘도 잘해 포스가 느껴지지 않냐? 원딜 유저로서 악씨가 높은 곳에서 보면 또 잘 보이거든요 또 그게 보면은 굉장히 나란 뜨고 그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어? 걔는 일단 그 라인전에서 서포터나 정글 해주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요 한타도 걔는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자르지만 저는 앞으로 돌진을 그냥 악씨는 당연히 이제 스타일이 그래도 나랑 비슷한 쌀에도 높게 보이지 올릴게 올릴게 석현이는 아니 갱제는 사리고 석현이는 좀 나대는거 맞지 아 응 내가 더 잘해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하는건 사실이다 아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미안해 양보할 수가 없어 내가 더 잘해 미안해 미안해 그거를 낙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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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한 번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와 아깝다 근데 애니 벌플리 뭐냐? 그니까 어차피 죽은건데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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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죽나? 오케이! 됐어! 바텀도 좋고 아 티어를 안올리면은 이해를 못해 애들이 그냥 플레이를 보고서는 실력을 파악 못해 너네는 그냥 보고도 모르잖아 너네가 그냥 해편도 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자기보다 잘하면 다 해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티어만 보고 그냥 실력 안 보고 그냥 다 못한다 잘한다 파악 그냥 티어로 올리지 않으면 인정을 안하는구나 멍청이잖아 나 티로 올려줄게 흠적을 처치 시간문제 조심하라고 아프리카 언디방지 이게 무슨 문제야 이제 그냥 편하게 보는 예능 방송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캬아 방송 실력 방송 볼 것 같으면 이제 이제 수락 이제 내가 통합할 거야 이제 알았어 네 이거 어떻게 했다 맞니? 여기 여기 아 나 한 대 다 한 대 안 죽었구나 바타 내려왔는데 길게 하면 안 돼요 상대 안용분했네 아 1초 차이 아깝다 1초 차이로 내가 죽네 다행이네 안 죽었으면 레인에 갈뻔했다 얘가 점화 있는 상태고 내가 점화 없는 상태라서 좀 살살할걸 그랬다 너무 빡치게 했다 근데 잡을 것 같은데요? 잡았다 나이스 히블린이 딱 있네 좋고 나도 이제 빡겜 해야겠다 잘하고 있구나 집중해라 잘하고 있는데 빠르게 올라가네 나이스 히블린이 아닌가? 피한다 너네 마지막에 지겠어 히블린도 AP니까 치마부터 갈겠다 나 인정할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준다 이제 카타가 내 킬 각 절대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점화 돌아서 그치 아 아 이게 돈을 계속 못 벌고 계속 죽어 2키 3데스야 바텀 너무 많이 싸웠는데 애니블릿 주니까 서로 cc 넣으려고 갭 발악을 하는데 그냥 눈을 볼 수가 없네 이제 3주 안에 챌린저 가기? 오케이 아 왜 지랄이야 그냥 죽지 아니 힐을 쓰고 지랄이야 아 컵다 이걸림이 따로 오네 나도 새벽방송 하고 싶은데 새벽방송은 뭐랄까 없어 그게 피팅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냥 이거 2번턴 먹으면 쉬물 나와서 돈 아껴야 돼 아니 말은 하고 올라가셔야죠 이제 타비바론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날이 많이 되고 있어 지금 날이 많이 되고 있어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여기 이블린은 왜 이렇게 올 것 같냐? 음 카타 끝났어 이제 시몰 나오면 다 끝났어 다 끝났네 야 근데 블리츠가 킬 다 뺏어 먹었나 보네 니가 왜 200점에 떨어지는지 알어 임마? 블리츠가 4킬이야 미쳤다 어 이번판 힌트에서도 될 것 같기도 해요 힌트에서 할까? 힌트에서 할까? 힌트에서 할까? 힌트에 시몰이면 거의 안 될까? 잘났다 한개펜 거기 감사해요 어이 전쟁 편해지지 말지 진짜 전쟁 편해 진짜 미친놈처럼 하네 왜 리엔저냐? 리얼 리엔젤? 암 갈리겠네 그럼 리엔젤 정신나간 애처럼 하잖아 음 실제로도 정신나갔어 아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황했습니다 아군이 당황했습니다 나 죽어버린다고 나 신년문드라고 갑자기 확살중니다 갑자기 확살중니다 아씨 블리츠 올라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마라 아 이상한 데서 왔어 여기서 온 것도 아니야 여기서 왔어 여기서 이렇게 왔어 이렇게 이렇게 미드 갔다가 여기로 내려온거야 괜히 저렇게 생크림 6 제일 7 10 나 바텀을 내가 어거지로 뚫어줄게 바텀 어거지로 뚫자 뭐야 얘네 다 있네 이게 우인이네 어? 야 에코 갔다 일로와봐 아 이거 이블린이 자꾸 뒤죽이네 아 그냥 돌지 말고 그냥 일자로 갔으면 터졌는데 일자로 갈걸 그랬다 아 애들이 숨어있었네 아 나 이래서 이블린이 개나는거야 너무 조심스럽게 해야돼 이블린 카운트하게 조심스럽게 하는게 미드에서 그냥 적정글를 뚫는진 않겠다 이블린은 그냥 조심스럽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고 병신된다니까 근데 나 그게 싫어서 이블린이 개나는거야 아 그냥 앞으로 안나가야겠다 아 왜냐면은 뒤에서 안나가고 있어 숨자들이 날 병신로 알아 안 나간다고 와 타 2대1 아깝다 숨자들은 앞에서 싸워야지 좋아하거든 뒤에 있으면 병신로 알아 briefcase 잠시만 가기 지금 바텀 밖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딴 데 가면 터지는 거 아니까 조심하라구요 치아를 한 번 진짜 아 이블린 안 돼 진루플? 여기가 아깝다 아깝다 데스 이렇게 할 거 아닌데 데스 겁나 많이 하네 에모즈 스트라이프 어떻게 이길라고 혼자 있었대 어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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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해주면 그래서 이제 에스피를 아 근데 그냥 나갔네 아 지금 여기로 갔네 아 근데 여기로 갔네 뭐야 넘겠는데 까비 아 이블린 병신같은 새끼네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오이자 뭐해서 싸우면 절대 안질거 같은데 뭐해서 싸우면 절대 안질거 같은데 용싸움하면 되겠다 낭비할 시간 없어 브라마 떴다 엘리스가 어디 잘리냐 용탐인데 뭐해야돼 하트하트엔 절대 안죽거든 하트하트엔 절대 안죽거든 하트 야 탁 뚫겠다네 집중하세요 아 이블린 또라이네 무난해 이블린 니한테 있는거 아이가 또 숨어있어 여기 여기 야야야야 호테놈 야야야야 호테놈 아 앨리스가 다잡아라 앨리스 다잡았다 이거 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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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개이득인데 이제 가야 나 멜몸 떴다 바로 바로 몰락당해 게임 끝날거야 카탈 카탈 근데 나랑 맥이 똑같네 미쳤다 딜 진짜로 미쳤다 딜 진짜로 아랭 상대가 이때 엄청나는 스트레스 보기 발굴 최소 엄너린 히 네 미신 스승 동양 상대가 ㄷㄷ 내 한길 니가 정했대 진짜 올라간다 했으면 니꺼 봐야래 하나님 하위야 니가 뭔데 내 한길 정해 전장의 지배자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왜 다 그래 그 영화가 또 힘내대라며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ㄷㄷ ㄷㄷ 확인하시고 집중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깔끔하네. 깔끔하게 승급전 가자. 마트 승급전 가자. 마트 승급전 가자. 주 thanks스ORA. Contact원 gb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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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